이번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납치 신고 뒤에도 2시간 넘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4시간 만에 전국 수배령을 내렸으니 초등 대처가 아쉽죠. 또한 납치 당시 바로 뒤에 택시가 있었으니만큼 이 택시가 신고만 해줬어도 바로 차 번호를 알아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코인 탈취를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여성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살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 납치 일당은 30일 0시 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경찰은 1시쯤 서울 관내에 범행 차량의 수배 지령을 내립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지 약 4시간이 지난 4시 57분에야 경찰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등록됩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는 일당이 경기 용인을 지날 때쯤인 2시 35분에 꺼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코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도주 과정에서 용인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공범인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코인 탈취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실제 코인을 이체했는지 피해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차량 뒤에서 납치를 지켜본 택시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